형 전화해도 받을걸? 형? 핸드폰 아직 반납 안했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 와우 제가 숙소 앞에 데리러 와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멤버들 다 지금 숙소 도착했습니다 세권이 형은 바로 아버지가 오셔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차 타고 갔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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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쿠쿠이 아 고마워 다행이다 고마워 요엘 한국? 아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빠 차 타고 아빠 차 타고 바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 우사 안녕 아 밥은 아직 못 먹었어요 밥 밥은 이제 집에 가서 가족이랑 다 같이 먹어야죠 오 오 기빈이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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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의 미래를 기대해 보십시오. 1년째 종료. 아버님 기완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운전 중이라 오느라. 아버지 운전.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가 너무니. 오늘도 진짜 왕자님 아 고마워 언제나 다정하게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 아 우리 BIT 항상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돌아가면 몸과 마음까지 푹 쉬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유회로 어우 친구 전화 또 전화하면 되어서 괜찮아요 hell 整 군 also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아 지금 한국입니다.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가족을 보고 정말 행복합니다. 어디 가세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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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매일 매일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저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도를 드세요 저는 새로운 음식을 드세요 나는 정말 정말 니 지역을 생각하고 나는 좀 정말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저는 뵙고 있는 음식들 저는 계속 먹어야 더 중요한 음식을 먹겠어요 80km 과속단속으로 진짜요? 8월도 세자메 라이브 갑니다 8월에 또 만나요 다음 안내까지 직진합니다 8월에 또 만나요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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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저희도 보답하겠습니다 스키 와타시모 잠시 후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계속 진거야 8월에 또 만나요 10월에 또 만나요 10월에 또 만나요 계속 도착해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또 만나요 아주 편하게 만나요 유엘로코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유엘로코 정말 좋아해요 유엘로코 나도 행복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또 인스타라이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